음..바로 들어가셨어요 잘 지냈어요? 한국에 있을 때는 직원분들을 딱히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V앱을 잘 안 하게 되네요 안녕 머리 그래 맞아요 머리 다듬었어요 연결이 불안정.. 어 됐다 이제 홍콩에 왔으니까 왔으니까 뭔가 뭔가 어쨌든 이제 어.. 홍콩 몸베베들이 또 이제 내일 저희 공연을 보러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V앱을 켰죠 기본적으로 맨날 이렇게 타자가 불을 켜지는 거야 기본적으로 맨날 타자가 불을 켜지는 거야 기본적으로 맨날 타자가 불을 켜지는 거야 배달이가 53%밖에 없잖아 짜자짜짜짜짜짜라 파괴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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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제목이 써있.. 써있었나? 제목이 써있었네요 음 음 맞아요 지금 어 여기 시간으로는 1시 22분이고 한국은 2시 22분이네요 컴퓨터가 아직 인터넷 연결 안 했더니 시간이 그대로 돼 있네 여기가 와이파이가 어 와이파이가 일나 어? 아 왜 deeds 잘 와이파이이 나 으으으으으으으으으 고개가 네 왜 이건데 룸넘버로 와이파이를 로우인 할겁니다. 어 됐다. 시간아 바뀌어라. 그대로 돼. 시간은. 컴퓨터 시간은 그대로구나. 바뀌지 않는구나. 자. 그러면 제가. 업데이트 노. 노인터넷. 자 그러면 파이를 불러와볼까요? 어디 보자. 보자. 이거 잠시만요. 혹시 몸베베가 듣고 싶은 주제나 소재라고 하면 되나? 어떤 뭔가 그런 어떤 느낌적인 느낌? 그런 뭐 곡 소재나 주제 같은 게 있을까요? 몸베베가 듣고 싶은 거를 들려주고 싶기도 하고. 또 이제 나도 그런 게 들으면 좋으니까. 인생. 꿈. 구름. 순간. 만두. 비. 채취. 빗소리. 짝사랑. 홍콩. 여름. 센 거. 짝사랑. 비. 비. 짝사랑 한숨. 장마. 장마? 폭우랑 너무 겹쳐요. 비 이런 것들은. 새벽. 음. 뭔가 다른 거 없을까? 열대 같은 느낌. 소리. 사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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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 괜찮네. 사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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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을 소재로. 오케이. 잠시만요. 제가 그러면. 여기서. 손으로. 손으로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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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.. 음... 잠깐만 ... ... ... ... ... ... 오케이 그리고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? 이 샘플 소리죠. 이 샘플 소리죠. 오케이. 그리고 그러면 자, 보자. 그러면 이제 자, 보자.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서 여기서 그리고 음 딩 딩 딩 그리고 소리를 오케이. 요거를 넣어야겠어요. 오케이.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 노래가 노래가 음 음 음 음 음 음 그럼 여기서 요거를 오케이. 잠깐만 아카찬 오 뭐가 나오는 것 같죠? 별거 없지만 음 음 음 음 음 음 오케이 오케이. 다시, 다시. 이렇게 하면 음 여기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해놓으면 음 음 오케이. 여기서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심심하니까 조금 더 소리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요걸로 요걸로 갑시다. 오케이. 요걸로 하고 하고 뒤에도 연결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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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놓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요거까지 다 같이 들어가면 음 음 음 음 음 음 selves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여기서 심심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번째 네번째 마디부터는 요거를 1, 2, 3, 4, 3, 4, 4, 4, 6, 7, 8, 9.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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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넣으면 여기까지 넣으면 좀 덜 심심하겠죠? 베이스가 잘 안들리네요 이걸 마지막으로 넣고 바꾸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얘네들을 얘네들을 이렇게 얘네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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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부터 이렇게 올려줘야 될 것 같아 지금의 C2 여기 보자 C이구나 여기서부터 이거를 그리고 얘네도 이렇게 이러면 더 열심히 하겠지? 오케이 이렇게 해 놓고 이거를 넣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오케이 들어봐야지 이제 10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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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스도 잘 안들린다 비스도 잘 안들린다 아 됐어요. 1절까지 대충 이렇게 돼 있네요. 1절까지 대충, 2절까지 대충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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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au 방안을 보는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iew 이런 것도 있네요 귀엽네 어? 어? 잠깐만 잠깐만 이거는 이제 너너떼였다 이게 근데 원래 그게 없겠지? 없겠지 없을 거야 없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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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보면 이런 데다가 들어가 있을리가 없는디 음 티비에서 봤다고요 저 대박 어떻게 티비에서 봤지 일단 요거 아까 만든거는 어 저장을 안해 이거 이러지마 그 enra 음 으음 으음 으흠 다시 하는 거니까 사실은 금방금방 하면 돼요 다시 다시 하면 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게 이제 거구나 아 허허 이거 뭐야 잠깐만 이거 이게 뭐지? 이게 뭐지? 어 그렇구만 어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게 있네요 흠 이거는 유튜브에 공개됐잖아 그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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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 오하이를 원래 거절에 내가 들려였던 기억이 있어 인스트만 모아서 앨범을 내라고 다음 앨범 때 들어가는 들어가는 곡이나 아니면 뭐 그런 거 몇 개 생각해 볼게요 넣을게요 넣는 걸 생각해 볼게요 저희가 근데 저희 회사가 이때까지 원래 인스트를 원래 공개를 안 하는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원래 약간 그 회사의 그 뭔가 전통 그런 그건 거 같아요 그게 방식이 있는 거 같아요 아마 프롬제로 가 공개된 게 거의 처음일 거야 아마 인스트가 공개된 거 그렇게 풀로 나간 게 아마 큰 결정을 해 주셨지 흐흐흐 이게 아 잠깐만 이렇게 옛날로 내려가다 보면 앨범 음 이게 넣 넣 때가 원래 소리가 그런 소리가 아니었어요 이런 소리였어요 옛날에 들려줬던 거 같은데 이 소리였는데 이 소리 아니지 지금 지금 약간 다르네 음 귀엽네 음 귀엽구나 이런 게 있네요 이쯤에서 다시 들어보는 셔의 우주를 건너 빠지면 안 되지 안될 것 같아 오 목소리 좋아 그대가 없는 이 모습 내게는 너무 캄캄해 여기서 두 팔 벌려 그대를 안아줄 준비가 돼 있어 너와 나 사이에 우주를 건너 내게로 우주 like to climb over to me 너와 나 사이에 우주를 건너 너는 내게로 날아와줘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마 baby I need you now 아우 좋네요 셔 노래 참 잘해 목소리도 특이하고 제가 다음 앨범 곡을 하나 스포화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들려드릴 거니까 딱 한 번에 잘 들어주세요 끝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아요 여기까지 나는 많은 많은 걸 들려드렸어요 벌써 여러분 가사까지 벌써 막 벌써 알고 알아낸 거 아니에요 헐 나 이제 꺼야 될 것 같아 벌써 40분 했어 뭐야 아니 10분 한 줄 알았더만 나 해야될 게 지금 너무 많아 몸베베베랑 놀다오가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버렸어 몸베베베 어쨌든 오늘도 빨리 새벽이니까 얼른 자고 저는 이렇게 여기에 보면 드래곤 프루치가 있어요 이걸 먹고 제가 좀 해야 될 작업 같은 게 있어서 얼른 하러 가겠습니다 몸베베들은 잘 자고 아 그리고 여기서 또 안 하면 그럴뻔 했네 자 보자 여기서 홍콩 광동어잖아요 그죠? 광동어 두 팔 벌려 그대를 나눠줘 주는 그대에서 광동어라 쳤더니 광둥어가 발음이 돼 광둥어 광둥어래요 광둥어 약간 물고기인 것 같아 인터넷 너무 광둥어 오케이 지금 이제 5G 시대인데 광둥어 굉장히 Health alg오래.. profile 굉장히 솔직히 깎아주세요 뭐 이런게 있네요 리그게이 또 아침 약간 이렇게 말하면 되나? 호우 꽈이 아 펜디라 얍이 쌈 세이 음 로 찻밭 가오 삽 내일 보자고 말하고 싶었는데 따로 뭐 안나오네 내일 공연에서 보는 걸로 하고 오늘 하루도 매일 하루도 즐거운 하루가 되고 오늘 하루가 즐거운 하루가 되길 바랄게요 몸별베 그러면 내가 몸별네들이 알려준 여러가지 그걸로 노래를 잘 만들어볼게요 안녕 잠깐만